자 배트론 시험 평가전 마지막 대표 선수입니다. JYP의 대표 선수 박윤화. 우리 유나 양은 일단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앞사람이 극찬을 받아야 잘해요. 진짜 강자인데 그러면은. 언제나 앞 참가자가 극찬을 받았어요. 참 신기한 친구예요. 오늘 부를 곡명이 희성의 안되나요예요. 이 노래를 저희가 하기로 한 이유는 R&B 혹시 안되나요? 확인해보고 싶어서. 히어라 좀 할 수 있는거지. 괜찮은 편이네요. 괜찮은 편이네요. 되나요 안되나요?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. 근데 회성이 안되나요. 이 곡은 회성을 YG에서 데뷔를 시켰죠.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이 안되나를 또 여자인 또 제가 좋아하는 박윤화 양이 부른다니까 저의 지금 기대가 이 몸속에서 기대가 벌써 또 꿈둥불둥 거립니다. 잘생겼습니다. 안되나요 해볼까? 네? 아니 아까 보니까 애드립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. 애드립 해볼게요. 잘 몰라요.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또 처음 불러보는 곡이었어요. 근데 박진원 선생님께서 그걸 들고 나가라고 하신 거야? 네. 아직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고 또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YG가 즐겨 부른 노래와 정반대의 R&B 스타일의 노래를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. 어떻게 하나? 근데 이런 걸 한번 불러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평가적이니까 만약 잘 못 불러도 큰 부담은 없고요. 저는 박윤아 양이 안 되나요를 부르는 걸 지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아 정말?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. 너 이거 한번 해볼래? R&B 한번 해볼래? 네? 하고 지금 여기서 만난 거예요. 아 정말? 못 들어봤어요? 네. 아 떨려. 저는 박윤아 양이 지금까지 부른 곡들이 사실은 예쁘게 부를 수 있는 발라드였는데 이 곡은 좀 결이 달라서 이거 어떻게 부를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긴 해요. 일단 오늘 별로면 다시 이런 장르를 좀 피하면 되는 거니까 네. 편하게. 네. 유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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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그대만 있어준다면 감사합니다 유나 양 저한테 한마디만 물어봐 줄래요? 네? 한마디만 제목 얘기해봐 주세요 안 되나요? 안 돼요 안 되나요?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유나 양은 R&B를 표현하기에는 유나 양의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들었을 때는 본인이 훨씬 잘하고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장르와 곡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남자 노래인 굳이 남자 노래인 안 되나요를 선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무대를 보면서 또다시 박진영 씨에게 굉장히 화가 나요 지난번에 제가 캐스팅을 했는데 불구하고 뺏어갔지 그 뺏어갔을 때 그 얄미운 표정이 다시 한 번 떠오르면서 아 이 친구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왜냐하면 이 노래를 딱 시켰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을 안심시켜서 또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고 지금 완전히 빠져들지를 못했으니까 이 노래 그래서 아 굉장한 작전이구나 여기에 넘어가면 서길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래를 어색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드는 부분이 오늘 이 노래를 듣는데 처음으로 이거 그냥 미리 여기서 그 약속처럼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토이 다음 앨범을 내면 개건 가수로 꼭 좀 꼭 좀 이렇게 한 곡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 진짜 내가 만든 멜로디를 박윤아 양이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유열 씨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계신 많은 유명한 작곡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실걸요 박지영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작곡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소리 저 표정 봐 지금 어이 귀한한 표정 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방향대로 흘러가니까 평가전을 가지고 감독을 하지 맙시다 월드컵 본선이 중요한 거지 평가전에는 다양한 거 해보는 거죠 그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앞선 참가